자 할인의 끝판왕 과연 삼성아재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보호만가 바로 시작할거에요 네 내용 쓸데없는건 바로 넘어가구요 상품 라인업도 너무 많으니까 넘어갈게요 마이픽 건강보험이죠 마이픽 건강보험 자 가입할때는 고객 맞춤형 3.15부터 3.55까지 간편으로 그리고 표준형 건강고지 6년부터 10년 더 저렴해진 건강보험 가입 이후엔 건강할수록 계속 무사고시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삼성아재 뿐만 아니고 요즘에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거의 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주세에요 고객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3.15부터 3.55까지 그리고 가입하고 나서 1년간 무사고시에는 더 저렴하게 종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본인 부모 주택 생활 이 모두가 가능합니다 마이픽 건강보험이죠 3.15 가입자도 건강 10년 고지형까지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 안하고 무사고면 종전환제도 삼성아재는 간편에서 표준 건강보험까지 10년에 걸쳐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비싼 3.15 했다가 3.55 그리고 표준체 그리고 10년 고지형으로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해요 보험금 청구만 안했으면 그리고 6년 고지형 10년 고지형 이 모두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무사고 종전환 가입 후에 매 1년간 무사고시에는 최대 10년간 건강 고지형까지 저렴한 보험료로 종전환이 가능합니다 최대 10년간 무사고 종전환 그래서 쭉 무사고시에는 가입이 저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 주택화재 운전자까지 마이핏으로 올커버가 가능하죠 마이핏 본인 건강보험 가입시에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그래서 부모님 주거 생활 이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 대비 매우 좋다 마이핏 건강보험은 본인 부모님 주택 운전자 모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납입 지원이 돼요 본인 건강보험은 납입 면제 발생 시 부모님은 암 진단 시 주거는 주택화재의 80% 이상 물론 받기 쉽지 않죠 생활은 교통상의 50% 이상 시 물론 발생이 쉽지가 않아요 전체 보장 보험료의 납입 지원이 납입 면제는 내가 앞으로 차후에 보험료 안 내도 되는데요 납입 지원은 내가 안 내도 보험회사가 일부 보험료를 내준다는 겁니다 마이핏 건강보험이에요 그래비티 슈가핏 서비스 어렵네요 그래비티 서비스는 삼성화재 재유매즈 피트니스 센터에서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센터 월 10회 연간 120회 스마트폰 카메라로 우측 찍으면 피트니스 센터로 재유가 됐나 보네요 요즘에 헬스가 워낙 안되다 보니까 슈가핏 서비스는 혈당 측정기 기반의 혈당 조절 건강관리 서비스에요 요런건 넘어갈게요 불필요한 것 같아요 마이핏 건강보험 그래서 마이핏 1640, 4160, 41세도 60세 간편한 요렇게 가입이 가능하구요 상품 형태로는 6년부터 10년 표준체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고 간편도 3.15부터 3.55까지 종전환은 최대 10년간 가장 비싼 3.15부터 표준체 10년 고지원까지 무사고지에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납입면제도 암내열과 허혈성 요렇게 되구요 41세에서 60세까지도 납입면제 간편도 암내조중 급성, 중대화상, 뇌내장수수까지 이런거 모두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내돈내삼 저렴한 건강보험의 대표주자 내돈내삼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간병인 사효일당이 15만원, 요양병원 제외된게 5만원, 강간통이 7만원, 상급종합도 60, 다인실은 10만원 요런식으로 암치료비도 6억, 솔직히 이거 뭐 큰 타사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요건 뭐 큰 메리틴 없는거 같아요 내돈내삼 1640, 그래서 16세부터 40세까지 내돈내삼 41세에서 60세까지 표준형 6년부터 10년형 이 모두가 있구요 납입면제, 무해지, 종전환도 10년까지 보험청구 안했고 사고 없으면 고지 건강용으로 거의 뭐 40% 이상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납입면제 요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로고침이에요 3105, 그래서 메리츠화제처럼 10년이상 입원수술 없는 10년이상 입원수술 없으면 고혈압이나 당뇨로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약복용하신 분들 통원은 안보고 2번만 보기 때문에 3105, 7월초니까 또 뻔하죠 뭐 파일날 타사처럼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타사보다 더 저렴해진, 아니 서로 저렴하대요 메리츠, 현대, 디비 모르겠어요 실제로 보험료를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대 주요질환, 수두비 2천만원, 간병인 15만원, 3만원, 7만원, 1인시 60만원 그리고 10%부터 15% 저렴하게 타사 이거 빨간색은 메리츠죠 여기보다 삼성이 더 저렴하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라인업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복잡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7월달도 삼성화제 신상품이 별로 나오지 않고 옛날거 계속 우려먹는 것 같아요 차남일 플랜이에요 차별화된 남들과 다른 일당 그래서 1인시 60만원 나오구요 2, 3인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0만원 간병인 사유일당도 15만원, 강간통 7만원, 유환병원 제외된게 5만원 요런식으로 단돈 3, 4만원 삼성화제가 보험료는 매우 저렴해요 그리고 수수비 1호종, 매회, 그리고 생보약관, 임시출산, 요시금, 재앙절개, 치행 요런식으로 보장이 된다는거 그래서 1호종, 거기다가 질병상해 수수비 30만원, 100만원 그래서 보험료도 3만원대로 20년남 100세만기 비갱신형 10년 고지형 거의 30% 이상 저렴한걸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암통치 플랜이에요 통합암, 암치료비 그래서 통합암 각각 천만원 10개 담보로 암진단비 특정치료비 2천만원 20%인 400만원 그리고 암특정 비례형이죠 천만원부터 1억까지 5년간 나오는거 이렇게만 가입해도 6만원, 4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열과 허율성 3천만원씩 5대 기관 관열, 비관열 비관열은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그 다음에 관열은 육안으로 쬐는거 요런식으로 해도 35세 여성 남성 기준으로 4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아요 운전자보험도 전기차 배터리 신가보상특약에 가입대상 뭐 여러개가 있죠 차량인식 4년 이상 차량연식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불필요합니다 비피해 제로 자동차보험으로 침수 피해 제대로 다시 한번 꼼꼼히 비교하실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나머지는 큰 뭐 그런거 없는거 같아요 도착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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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하실거에요